전정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한 전정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를 전정을 한다면서 대부분 1차적으로 잘못하는 전지가 이렇게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 부분을 한 40cm, 50cm 정도 두고 윗부분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강전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같이 이렇게 나무 소고가 크다면서 윗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소고가 너무 크다면서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사실 전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나무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한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본인이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아로니아 나무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열매가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의 조금 일부는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 만들어진 결과지에서 내년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통풍도 고려한다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은 또 잘라냅니다. 그래서 조금 전정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면 통풍도 잘 되겠죠. 이제는 어느정도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게 내년에는 전혀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 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열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상태라면 내년에 열매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전정이 된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거와 같이 우리가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 5개, 6개 정도의 주가지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윗부분, 윗부분만 열매가 내년에는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윗부분, 여기도 여기서부터 윗부분,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윗부분, 여기도 여기서부터 윗부분. 오래 올라온 가지만, 자란 가지에만 결과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갓부분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이런 부분도 열매가 달립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만 남아있어야지 내년에 결과지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